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호세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하나씩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족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됩니라.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족들 또 왕족들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적인 타락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바하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쩔어 있다 보니까 점점 국가 전체가 멸망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 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문제였다 라고 하면은 점점 그것이 국가 전체로 이어져 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제사장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정치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타락해서 국가가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족들 이제는 왕족들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 가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이 신앙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거기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치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족들 왕족들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그 나라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는 조성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남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아야지만이 회개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성종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물론 마지막 때의 그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또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이게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의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더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말씀에 청정하다, 경청하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또 귀를 기울여서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됩니라. 이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 놓는 거죠. 새나 짐승들이 올무에 딱 잡히게 되면 끌어가지고 잡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동물이나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친 덫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미스바하고 다보올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호시아에서 나오는 지명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미스바를 언급했을까? 다보를 언급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도 이 지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바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호시아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미스바,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스바가 어딘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시아서 5장 1절에 언급된 미스바는 어떤 사람은 이쪽에 있는 미스바, 동쪽에 있는 미스바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미스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 베델, 미스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의미에서 미스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볼산하고 함께 생각해 봤을 때는 미스바가 이쪽 다볼산은 서쪽을 대표하고 미스바 이쪽은 동쪽이니까 동과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가 여기 있는 이 미스바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미스바를 말하는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이 모든 그런 지명들이 한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 또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지와 같은 그런 신령한 곳이었는데 점점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그물과 같은 그들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106편 36절에 보면은요.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이 올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무가 여기저기 다 세워진 거예요. 베델과 길갈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호세하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런 굉장히 신령한 그런 장소였지만은 이제는 전부 다 우상 숭배로 타락한 그런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베드 아웬 그래가지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베드 아웬은 뭡니까? 우상의 집으로 바뀌었다. 이름까지도 이렇게 바꿔 불러가면서 이미 그 모든 도시들이 타락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볼산도 마찬가지고 미스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베냐민 집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에루살렘에 와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게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보안왕이 안 되겠다. 괜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이쪽 에루살렘을 가다가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길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곳이 바로 이 베델 단에다가 금송화지를 갖다 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해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하나 그러니까 이쪽 남쪽의 하나 거의 북쪽의 하나 이 나라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군데다가 금송화지 단을 세운 거예요. 거기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든 이런 장소들이 점점 이 바할 숭배와 혼합이 되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리로.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이런 곳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나중에 가서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꽉 차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의 올무고 또 하나의 그물과 같은 덫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런 언약의 장소들 이런 장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이 미스바, 다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로 묶고 또 그물로 가두는 그런 곳이 되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패혁자가 살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이러다 보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또 왕족들 이렇게 다 연합이 되어가지고 우미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죄까지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깨어있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그 말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치적으로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한다는 거예요.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의 행위들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동을 너무나 잘 압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또 유다까지도 이제는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타락되어 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행음했다는 겁니다. 행음. 그래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부부관계에서도 행음 그러면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을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제사를 빙자해서 이방여인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행음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서 좀 볼 수 있냐면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잠깐 시띠미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됐냐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월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바알보월에 부속되었다는 거죠. 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결국은 연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냐면 2만 4천 명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행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죽은 자가 2만 4천이라고 했으니 이게 엄청난 죄악인 것이죠. 그러나 호세에서 나오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행음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최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징계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함으로써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바로 이제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거기서 행음하는 모습을 보고 2만 4천 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징계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징계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신앙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었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버려 두는 겁니다. 4절에 가서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위가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질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정도의 신앙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 여전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그 쾌락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벼성들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가출을 했다 칩시다.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하고 보니 너무 바깥의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도 없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도저히 갈 곳이 없을 때 그제서야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회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회방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성령회방죄에 난 걸린 것 같아. 그러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그 화임맞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화임맞은 영. 디모대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임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양심이 화임맞는다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에 화임맞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것은 바로 양심에 화임맞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도 이제는 바할 숭배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있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자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우와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할을 같이 숭배하는 그런 혼합 종교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완전히 화임맞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는 화임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축복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남녀관계에서도 부부가 살다가 한쪽에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륜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빠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미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도 이미 그 마음 속에 발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물질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여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와를 모른다는 얘기죠.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거를 싹 제거해야지만이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가서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교만은 그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당연히 아는 것이고 교만은요. 자기 자신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느껴요. 아 저 사람 정말로 참 교만하구나. 드러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그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얼굴에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도 이제는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함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결국은 유다까지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 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죄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어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자문서 16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개개인도 그렇고요. 나라 전체도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 때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했던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더 잘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이것 자체가 교만인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의지와 나의 신념과 나의 지식과 지혜로 살 수 있다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 되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다까지도. 왜냐하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동경하고 있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강하구나. 과연 쟤네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알을 섬기니까 저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약간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어. 너무 여우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그런 문명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그것을 흠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는 거의 망해가는 거의 찰나에 있었고 이제 유다 또한 한 가지로 넘어진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호세아가 호세아설을 기록할 때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로 내려와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남유다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버텨주길 바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유다마저도 무너지게 되면 완전 끝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다까지도 이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아마 호세아는 이걸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6절에 가서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재앙이 오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점점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분명히 이스라엘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상관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지고 육신이 살고 싶은 대로 막 삽니다. 그러다가 막상 좋은 날만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닥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명히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 재물을 말하는 거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린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수많은 양떼, 소떼를 끌고 가서 뻑적지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막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여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어떤 재앙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뻑적지근하게 대단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재사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의 어떤 회심이 있어서 자기들의 잘못을 뜨겁게 리우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우와 하나님을 바할처럼 취급해가지고 재물과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달래고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 정도의 행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져가고 또 많은 이런 화려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거를 보고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그런 이방신을 다루듯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대우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서 그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제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순정을 더 원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가로대 여우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절차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불순정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그 말씀에 순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또 2사에서 1장 11절에 보면 여우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탈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 없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한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그런 신앙 양심조차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 의도 자체도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면서 그들이 돌이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하는 마치 우상에게 절을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상시에 잘 해놓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이지 전혀 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작정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의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정조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생자를 낳았다는 겁니다. 혼의 자식을 낳은 거죠. 이게 앞에 이제 고멜과 호시아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조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생자까지 낳아버린 거예요. 바할을 숭비하면서 그 자녀들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그 사상에 물들어버린 그렇게 해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정한 관계, 배신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바로 사생자인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이제 새 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새 달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축제, 월사. 그러니까 첫 달, 첫 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축제를 이제 새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와 월사 이런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자체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이미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사는 다 무의미한 제사고 오히려 그 제사가 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 하나님께 배움망덕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전혀 하나님에 감동시키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절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그들 전체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이 세 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는 마름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마치 그 고대의 상형 문자처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달라도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획 하나만 첨가되느냐 떨어지냐 따라가지고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 달이라고 하는 말을 또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는 마름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가뭄이 이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나라로 휩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재앙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세 달을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얘기는 결국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해당이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절기 또 이 모든 여와를 섬기던 그 날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 결국 망하게 만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는 결국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돌이키시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신다.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절망이죠. 지옥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곳. 하나님께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기회가 끝나는 그 순간 절대로 우리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일단 한 번 떨어지게 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놓아야 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이 호세아설을 읽으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런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 안에 과연 어떤 말씀이 있을까. 우리를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고 우리를 어미 꾸짖는 그런 말도 있겠죠. 말씀도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특히 이 교만한 죄 같은 경우는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다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절대로 박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말씀도 듣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회개의 기회도 날라가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제약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제약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선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경제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어떤 강함 이런 것들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변 국가의 힘을 빌어가지고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또 8절 이후로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타락되면서 국가 전체가 멸망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하서를 보면서 우리 개개인도 물론 그렇고 이 나라 전체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엄청난 제약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호세하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후로 계속 호세하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호세하서 끝까지 함께 공부해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섬세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끝까지 호세하서 강의 그 이후로 소선지서 강의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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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